지금 계랜이가 저희 집에서 자학을 했습니다. 아까 촬영했어서 우리 집 왔었는데 저는 잠깐 밖에 일이 있어서 남았습니다. 아 더워 죽겠네 진짜. 자 이제 집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뭐해?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자게 일어났어? 네. 나 편집해 줄 거니까 조금만 더 자고 있어. 그렇지. 응. 잘 자라 우리 과다. 이제 슬슬 한번 계랜이 옆에서 무서운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을 꼽습니다. 그렇게 가상으로도 그런에 좀iete 녀석이 되었네요. 마이큐마 씨엄이 바로. 마이큐마 씨앗이 바로. 마이큐마 씨앗이 바로. 마이큐마 씨앗이 하나 나가서 너무 잘 Silicon accent 울고 마이큐마 씨앗이ng. 마이큐마 씨앗이 thing. 마이큐마 씨앗이 지금 이끌어. 마이큐마 씨앗이 많이 쌓인다. 에이 뭐야? 왜 안 일어나 얘? 아씨 뭣자라는 거야 아 씨 꽤 웃었네 사키가 왜 안 깨달을거냐 도대체 아씨 개무서운데 계속 해야 되잖아 야씨 왜 안일어났어 야씨 왜 안일어났어 야 일어나 야 너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냥 그냥 일어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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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뭐했어? 아니야 그냥 다시 자 다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한마디 해줘 수고하셨습니다 하하 음 아 정말 사랑해